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희는이니까 치마 입은 것처럼 영희는 이렇게 하시면 영희는 큰 집이 있다고 제일 행복하대요. 철수는요? 철수는 비싼 자동차가 있다고 제일 행복하대요. 아름이는 이렇게 아름이는 돈이 많아져 있다고 제일 행복하대요.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우리 집은 서로 사랑하대요.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해요. 아시겠죠? 하대요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 주는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다고 제가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 필요하죠. 자 다시요. 시작 영희는 큰 집이 있다고 제일 행복하대요. 철수는 비싼 자동차가 있다고 제일 행복하대요. 아름이는 돈이 많은 게 있다고 제일 행복하대요. 아름다운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대요. 아시겠죠?